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워워워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워 오늘의 컨텐츠 다리만대 몸통만 다리만대 몸통만 먹을 거는 보통 다리가 맛있는 게 정설 아닌가 그쵸 치킨도 다리고 맞죠 삼겹살도 다리살 맞죠 오늘의 퀴즈는 동물 한쪽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맞추시고요 아 오케이 바리스 저도 동물 박사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한번 이거 호랑이 이렇게 하죠 오케이 레츠 바리 어우 저 거의 반응 속도가 아이씨 근데 문제 유출하면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게요 오케이 바리 레츠 바리 이렇게 해주세요 짠 코끼리 정답 야 난 짠 보지도 못 잡다 짠 1대 0 밥 뱉은 줄 알았는데 뭐야 저게 해산물 바로바로 탁 오징어 정답 아 근데 그거 오징어인지 문어는지 어떻게 알아 피디가 오징어 사진 가져왔으니까 오징어인지 알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아까 코끼리인지 카펫인지 어떻게 알아 다음 문제 거북이 정답 응 오 나 또 꽤 동생인 줄 알았어 원래 성실하고 이렇게 꾸준한 거북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다 껴 정답 독수리 정답 어떻게 맞죠 티야 해는 샌데 무슨 샌지 좀 헷갈렸어요 마지막 결승이네 오케이 렛츠 겟이 이메이입니다 야옹이? 고양이? 땡 코요테? 땡 강아지? 땡 비슷하지 이거 어렵다 애만용으로 마주탈 응? 애만용으로 오빠 별명 토끼? 정답 너 뒤질래? 맞춘 내가 이상한 거 다시 가자 정재열 별명 이렇게 해서 내가 토끼로 맞출게 저는 다리 레그를 먹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몸통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자 첫 번째 음식은 아 딱다리 대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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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통 대 다리 다리 떼주셔야 됩니다 이만큼 떼주세요 이만큼 이 윗부분은 다리 아니잖아요 꼬부분 다리지 이 친구 왜 이렇게 하체가 약해? 중곽기가 좀 약한데? 자 치킨 먹어보겠습니다 와 옛날 통닭이네 완전 여기서 정재열이 주는 치킨 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옛날 치킨이 닭다리 맛 바삭바삭해 와 짭짤구려하다 이거 맛있지 짭짤구려 아니야 와 와 이게 대결하다 대결이야 치킨은 버릴 게 없어 왜? 더 맛있어 내가 이겼는데? 약올라 해야되는데 너가 아니야 닭다리 왕자들은 닭다리를 어떻게 먹는지 알아? 닭다리 왕자가 약간 황다리 왕자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 황다리로 리뷰하기 힘드네요 오늘 편집 좀 잡고 있어요 자 닭다레몬 닭다리 왕자들은 어떻게 먹는지 약간 발골적으로다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오 깔끔하게 먹었네요 그래도 그래도 힘들게 먹은 것 치고 몸통족 왕자들은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?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약간 음 맛있어 먹는다 맛있어 맛있어 아 치킨 맛인데 매콤하니 맛있네 짭짤구리하니 매콤구리한게 구리구리한게 약간 무슨 맛이냐면 치킨이라기보단 백숙먹는 느낌 백숙맛이 나요 백숙맛 키스님은 다리든 몸통이든 맛있다 어? 게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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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꽃 게이득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새우는 옷 다리 다리에 이것만 먹는거에요? 아 좋다 새우장이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이야 오! 여기 먹을 거 하나 있냐? 아 나 새우 다리가 너무 어이없네 이거 뭐라고? 오젓다리 이거 먹고 남은 쓰레기들이잖아 이거 다 누가 다 발라 먹었는데 이미? 먹어볼게요 사다나 야 이.. 뚝배기 좀 따봐라 뚝배기 안 따지냐? 속해지는.. 아니 왜 그러지? 혹시 수전증이야? 야.. 어? 그래 내가 그거 하려 그랬는데? 와아아아악! 야 알이죠 알! 야 이.. 재.. 재철이네 야 이거.. 이거 알도 다리랑 몸통이 따로 있지 않을까? 와, 이 개들이 철들었네 와, 씨... 이거 완전 밥 보드기거든? 야... 119에 신고해라, 112에 도둑검새끼 잡았다고 도둑새끼 검과했어, 지금? 살도 꽉 차있어가지고 개가 철이네 얘네들 밥을 왜 쓰는 거예요? 밥이랑 국물랑 먹으면 돼, 다리랑 정 한입만! 자, 오라지게 한입만 가보겠습니다 가자 자, 갑니다 오라지게 갑니다 오라지게 갑니다 오라지게 오라지게 빨대 오라지게 오라지게 빨대 아, 빨대 빨대로 한 번 알을 쪽 빨아먹어보세요 한 번 빨리리라, 나? 어, 빨리지 가볼게요 맛은 난다, 야 자, 눈만 끝 오 와, 진짜 도둑이겨 짜요 빨리 밥을 먹어야 돼 자, 다리 없는 새우장은 먹어보겠습니다 오, 너무 맛있을 것 같아, 새우장 음, 처음 먹어보거든요? 간장게장이랑 비슷한 느낌 있네 살이 생새우다 보니까 약간 이균 새우랑 다 있던 식감이 탱글탱글해 물컹물컹해? 그래서 그 맛을 먹고 좋아 응 이거 다닌고기야? 뭐가? 다닌고기? 내가 굳이 안 막을게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 한번 다진납새 청담들이 무섭지 않다면 먹어봐 무서워 와, 이게 진짜 아니네 그건 알이 아니었나봐 이건 뭐야? 이게 알인가봐 와 약간 아니, 이게 맛있는 거야 와 살이 너무 많다, 근데 미친 거 아니야? 와 오메 밥도둑 오메 짜 음 와, 야 이거 알이 진짜 맛있다 꽉 차있네 그거 같아, 이거 명란젓 같은 느낌? 와 자기야 입에 어떤 걸 걷다 뱉으면 국물을 못 먹잖아 아 아, 맞다 아, 조오마 다음 음식은 뭐야 형아 동창이 열렸다 너 내 친구들 내 친구들 계속 말했잖아 내 친구 너라고 이거 또 머리들 다리로 잘려면 되나요? 아, 이거 빼고 와, 쭈꾸미 쭈꾸미하네 진짜 드립 쭉 꾸지다 아, 이거는 다리가 이득이네 이건 찌꺼기 밖에 안 남았다, 나는 한 번 먹어볼게요 뭐지? 왜 왜 이렇게 녹지? 원래 쭈구쭈구는 식감인데? 근데 이번에는 대가리랑 몸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면? 라면을.. 래면을 한 명한테 대실래요 해물에는 래면이지 그냥 들을 수는 없고 속담 퀴즈 속담 퀴즈? 빌어먹는 놈이 땡땡을 마당할까? 일단 빌어먹을 놈은 얘 있거든요?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정답 쌀밥? 땡! 아까워요! 콩밥? 콩밥? 빌어먹으려면 콩밥도 마다하지 않는다 나랑 안 하는 땡땡도 모른다 귀신! 정답! 무슨 소란다 오늘? 나 국어 잘했어 나 마스터네? 답답은 땡땡이다 고향! 땡! 케찹이들의 사랑 땡! 케찹이들의 내가 고마워해야 될 관심 핫동원TV를 위한 피드백 그만하라고 아니야 유지맥을 집으로 하네 진짜 나 엄청 많이 듣는다 남은 땡 담임 땡 땡 땡 땡 덕담 덕담 야 이 대가리를 다 안 먹으라는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오늘 너가 한입만은 할 게 없다 다리 한입만에 다리까지 넣은 거 어?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임 한입만? 다리까지 쓱 넣어 먹어야겠구만 한입만? 새로운 한입만? 땡땡하고 한입만 남기고 가져오기? 다 먹어야 돼 다리까지 투하 와 이게 뭐야 면반 조금이라냐 약간 느낌이 전부터 그까지 치킨만 먹고 있걸랑요? 치킨 반대도 몽통반인가요 오늘? 이 라면에 넣어 먹으면은 맛이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와 구워진 김치가 있어요? 김치로? 엄청 맛데? 아 큰 맛 다른 김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졌잖아 와 그거 참 실화네 이놈 참 음 음 실해 단단해 음 와 진짜 너무한다 까맣하라 Assistant 한입만 pet 그cz 감사합니다 킹킹할라 보고 갔다가 게임 이겨보고 아 좋아좋아 제가 살짝 다음 음식을 봤거든요? 잠깐만 내가 뭐지? 내가 다리니까? 마지막 음식 주세요 가위로 잘라줘 힘도 없어 먹은 게 있어야 힘이 나지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각자먹방을 다리만 대 몸통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다음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먹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보고 싶은 각자먹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라면은 진리야 진짜로 진리야 진짜로 아 야당사이트에 있는 거 졸라 왜 찌려고 그래요 아무도 몰라 있어 안정하게 좋아 너무 웃겨 무의식 중에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몰라 너무 웃겨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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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잠시만요 아직도 안정하게 하자 다행히